이게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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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야, 지민이 손실, 지민이 손실, 지민이 손가락에서 3cm 깎아 놓은 거 아니야? 너 다 볼 것 같아, 또. 표정을 왜? 형, 형, 형. 야, 허리 편네, 허리 펴셨어. 형이, 저 지금 어느 때보다 긴장된 건 중요하니까. 잡아주세요. 아, 잠깐만. 65만 원, 이거. 오케이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한 번만 다시 해보자. 오케이. 늘려줘 봐. 아, 늘려줘. 오, 이거. 늘려야는데? 오케이, 지금. 아니, 팔 길이가. 샤아악! 아니, 뭔데, 그냥. 아니, 다리 길이가 아니고. 팔 길이가 아니고. 아니, 너가, 너가 키 제일 작은데. 샤아악! 뭐야, 뭐가. 아니, 팔 길이 짧은 게 뭐가 문제야. 지민이! 지민이 뭐라고요? 지민이 뭐라고요? 어. 73장? 야, 3이라고 하면 어떡해. 73장 참.